저를 찾아보세요. 우리 장시원 권사님과 우리 이경규 권사님 그리고 우리 조정자 권사님은 저희 교회에 권사를 취임하여서 지금까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어머니처럼 성들을 사랑하고요. 부족한 종을 위해서 중국이 너무 많이 한 주여진 권사님입니다. 교당법에 의해서 결국 명예권사로 초대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예술세력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장시원 권사님은 천국의 가족 조석종 장로님의 아내가 주었고요. 제가 일평생을 잊지 않는 것은 조석종 장로님 가족이 전국에서 전주로 이사 오게 되었는데 그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제가 우리 국민학교 담임선생이 조석종 스님이셨어요. 6학년 때 제가 죄질이 터져 맞았거든요. 그 원수를 못 받았습니다. 천국에서 갚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저희 오셔서 이렇게 집사로 충성하시고 4남매 자녀 가운데서 3남매가 저희 교회를 잘 숨기고 있고 귀한 딸 하나 딸은 이제 다른 데 숨기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경주 권사님은 우리의 초창기부터 다니셔서 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목사님 조금 어려울 때도 있지만 제가 우리 목사님은 끝까지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꽃받을 같이 바라고 있어요. 좀 먼 데 살지만 버스 타고 치니까 열심히 다니고 계시고 우리 조종자 권사님 가까운 데서 사시다가 또 먼 곳 저 송천동에 사시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한 번도 짜증되지 않냐고 기쁨으로 우리 공병이 집사랑과 더불어서 교회를 잘 숨기고 있고 여러 일원으로 알게 되어 있죠.